언제 실버 버튼 받아? 23세기 정도에 가능하시던데 네 안녕하세요 토토가의 두목입니다 저희는 지금 제주도로 가려고 공항으로 가고 있어요 민규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가워요 아 네네 인사하세요 안녕 성유정씨라고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저랑 백사랑 민규랑 상재랑 해가지고 제주도로 갑니다 새로 생긴 펜션이 있어가지고 거기 탐방 겸 싱싱이 방문 이런게 일정이 예정돼 있고요 네 가서 뵙겠습니다 네 지금 김포호에 도착했습니다 오 춥다 민규씨 뭐 박살낼 준비가 되었나요? 아 물론이죠 네 좋습니다 마음가짐이 좋네요 네 저희는 백사를 찾아야 돼요 그 어디 어디세요? 어디에요 도대체 어디에요 어디 아 위에? 그럼 위로 올라가게 나 근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지금 알 nightmares 이리로 갈래 아고 상재씨 아이고 이게 뭐고야 이게 고고야 어 너무 좋네요 이 빵에 대한 리뷰해줘 생크림이 들어가있어 달아 일찍 상재에게 헤어짐이라 자유 제주도 싱싱해 50분 안에 취하셔야 되는데 썹가는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죠 안녕하십니까 27A 상재씨 구독자들한테 인사 한말이셔주세요 예요 상재씨 안녕하세요 언제 실버버튼 받아? 23세기 정도에 가능하셨습니까? ㅋㅋㅋㅋㅋㅋ 아하하하하 봄의 소풍 네 지금 제주도에 도착했는데요 오늘 테클라 몇장이나 마실거죠? 저는 10장 이상 안 넘길 생각입니다 아 네네 오늘은 전야제니까 메인은 내일이죠 탕진씨 댄 테클라 몇평까지 드실거에요? 2평 이요 제도는 몇번째죠 저희? 몇몇 년도는 첫번째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흘밀 바리고 네 그 싱싱니티에 위치한 펜션에 왔습니다 이제 저는 수영장이 있고 그 전화번호 전화번호 뒷자리네요 사실 어제 찍었어야 하는데 어제 노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티비와 잔들잔들 위에 예쁜 냉장고 여기 청실인데 역시나 지저블하죠 엄청나네요 정말 프로젝터가 있어요 센스 있다 센스 제가 어제 찍었어야 해요 죄송합니다 샤워실 너무 좋죠 화장실 여기 지금 올라가면 오른쪽에 화장실이랑 3몇가 있고 샤워실 멋지게 스피커 그리고 용감 이런게 있구요 한 번덴인가 그리고 또 침실 침실에서 밖의 뷰가 너무 예뻐 LP판이 있고 청소기 청소기 깔끔했는데 엄청 깔끔했어 근데 우리가 너무 시저분하게 쓰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올라가면 옥상 옥상 오 대박 오 오 오 녹조가 있네요 커플이 쓸 수 있는 아 너무 좋다 와 여기 펜션이 장점이 독채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싱싱이 바로 뒤라는 거 우리의 친구 싱싱이 그리고 수영장도 있다는 거 대단하네요 정말 와 어떻게 좋다니 가격은 1박에 3-40만원대로 알고 있어요 와 진짜 좋다 하루 잤는데 훌륭합니다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가야되가지고 정직한 돈 정직한 돈 갈게요 정직한 돈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할 수 있는 그냥 뭐 위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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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중문 쪽은 잘 안 가세요 저희는 그 싱싱이만 가기 위해 중문에 정직한 거 하나 더 해가지고 아 그래요? 올해 요반달 공사 들어가가지고 다 아니까 중문이 어디죠 근데? 중문 관광단지 있죠 남쪽인가요? 중문이 동쪽이죠 동쪽 남동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동쪽 그러면 그 뭐 해 뜨는 거 보고 그러는 데인가? 송산일출봉 서귀포라고 보시면 돼요 서귀포 건강은 뭐 괜찮으신거죠? 통문하고 백신 맞어갖고 뜬금은 과일 비교가 엄청 아프죠 앞으로 한 3일 있다가 그래서 고생했는데 이제 멀쩡했네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시고 식사하시고 그러면 피시니까 하실거에요? 그렇죠 그렇죠 9시까지밖에 못하니까요 네 맞아요 저희가 제주도에서 제일 맛있어 감독님 자료 좋겠는데 이제 제가 비즈아트로 과일도 드릴게요 어어 아 아 아 아 아 네 싱싱이 새가 보겠습니다 음악을 틀어야 해서 싱싱이 새왔습니다 음악을 틀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